스티커. 여기 대형문구점 가면 이게 알파벳 스티커가 있거든요. 그랬더니 이거 축구부에요. 얘는 축구부 학생인데 선생님 아세요? 제 학교 와서 영어 시간만 공부해요.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퍼즐을 만들어서 풀어라가 아니라 니네가 퍼즐 만들어 봐라 한 거에요.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했어요. 그냥 힘들어 죽어요. 힘들어 죽어. 이거에요. 우리는 아예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 에너지를 잘 파악하시면 되요. 이렇게